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2월 19일날 리얼미타 여론조사기간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지지율을 57%라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임기 끝까지 문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그런 여론을 41%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갤럽도 12월 1주차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이 48% 나왔습니다 여기에 거치지 않고 12월 23일날에는 리얼미터는 12월 3주차 국정수행지지율 긍정답변을 48%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을 가득히 도배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여론조사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 체감 여론조사와 여론조사기간의 여론조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장 민심조사입니다 진짜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 엄지에서 관제 여론조사 결과에 반발해서 발로 뛰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유튜브에 자유의 창 김재홍 채널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야말로 길거리 여론조사 전국 곳곳에 길거리 여론조사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개인의 활동입니다 시민의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채널을 방문하셔서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그럼 그것은 곧바로 자유를 지키는 일에 동참하는 활동입니다 자유의 창 김재홍 채널은 직접 길거리를 오고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지역에서 두세 시간 정도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어떤 조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12월 21일 날 최근은 73번째 김재홍 자유의 창이 주도하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입니다 문재인 지지율 조사는 12월 21일 날 실시가 됐습니다 이 지역은 문재인 지지율이 아주 높았던 지역입니다 20대 문재인 대통령 성출 당시에 59.5%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한다 22.22%입니다 24명 못한다 77.77%입니다 84명입니다 총 108명에 응해가지고 22.22%가 잘한답니다 과거에 대통령 선거 당시의 지지율 59.5%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두 번째는 용인시 수지구의 문재인 지지율 조사입니다 10월 31일 날 실시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은 자유의 창 김재홍이 실시하고 있는 길거리 여론조사입니다 당시에 용인시 수지구의 문재인 지지율은 대선 당시에 42.36%였습니다 지금은 10월 30일 기준으로 잘한다 6명에 7.9%입니다 가장 바닥입니다 못한다 70명에 92.1%입니다 수지구 구민들은 아주 실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10월 18일 날 실시된 서울시 중구의 남대문시장에서의 이루진 자유의 창 김재홍씨가 실시한 길거리 여론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압도적인 다수가 못한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남대문시장은 중구의 위치에 있지만 오고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전국 차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다 이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8월 21일 날 그동안 실시됐던 길거리 여론조사를 총집결해가지고 종합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 주사 조사 중간 결산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경기도 지역의 문재인 득표율은 42.08%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지율은 뚝 떨어졌습니다 28.4%입니다 20대 경기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문재인 득표율 42.08%에 훨씬 더 못매천 28.4%만 잘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한다 255명 31.29%입니다 못한다 560명 68.71%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문재인 씨의 서울 지역 득표율은 42.34%였습니다 지금은 잘한다가 31.29%입니다 이 여론조사가 8월 22일 날 실시됐기 때문에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지금은 20대 20%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결과를 모두 다 이제 다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30%대는 진출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20% 정도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길거리 여론조사 지금까지 자유의 창 김재홍 씨와 실시한 길거리 여론조사는 모두 72회 실시됐습니다 수도권 이름부터 시작해서 72회가 실시가 됐는데 72회 평균치는 20%대의 문재인 대통령이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조작이라든지 관건 개입은 없는 순수한 그야말로 진짜 여론조사입니다 다음 질문은 관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유감입니다 진짜 민심 자유의 창 길거리 여론조사와 일반 여론조사 리얼리미트나 갤럽의 여론조사의 현장 격차는 무엇을 말하는가 일반 여론조사 그러니까 관위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그런 일종의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일반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결론을 갖고 하는 여론조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일반 여론조사 결과가 발주자 측의 요청에 맞춘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아닌가 그런 또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 여론조사가 적극적으로 여론조작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을 또 하게 됩니다 만일 여론을 조작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론을 조작해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너무나 경악스럽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야말로 민주적 사고방식이 아니고 전체주의적 사고방식 혹은 독재적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전체주의적 사고방식과 독재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독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론을 조작해서 사람들 선전하고 선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 그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일찍이 나치 정권을 유지하는 데 혁혁한 공헌을 세운 나치의 선전상이자 선전선동에 달인으로 간주되는 파울 요제프 괴벨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괴벨스가 살아생전에 했던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바닥은 20%밖에 안 되는데 40%다 50%대로 계속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또 괴벨스의 문장이 이런 게 있습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해명하고 증명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밝혀냈을 때는 이미 대중은 선동되어 있는 것이다 대중이 선동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괴벨스에 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민심이 20%대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를 규제하려면 가장 먼저 손을 대야 될 것이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